1.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잘 안 가고 1.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을까요? 갈등이 더 많아졌을까요? 오히려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동폭력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가정폭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해도 예전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만큼 더 증가했다? 그럼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담을 신청하는 건수는 작년보다 올해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많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부부끼리도 너무 많이 싸우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아주 심해진 거죠.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거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자주 못 만나게 되니까 사실 60세 이상의 노인층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에 원래 익숙했던 분들이 아니면 이 자식도 자주 못 만나게 되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리고 뭐 화상통화 이런 거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그래서 특히 뭐 자녀들 다 해외에 나가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할머니 한 분은 자식들이 전부 다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사람들이 죽었다 또 독감 예방 백신 맞고 또 좀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나도 코로나 걸려서 또는 독감 백신 잘못 맞아서 오늘 밤에 자는 잠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 밤 한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 보면 갈등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 40대인 것 같아요. 30, 40대가 바빠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집에 있을 시간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색함도 느꼈고 또 어린 자녀들은 이제 아내가 엄마의 역할이 훨씬 크다가 아빠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애들을 가까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이 잔소리 많이 하게요 안 하게요.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 사이의 아빠들 우리 구독자 중에도 그 연령대 많으시잖아요. 의외로 그 연령대의 아빠들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한 명한테 잔소리 들을 땐 견딜만 했는데 아빠까지 잔소리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엄마가 막 자기를 야단칠 때 아빠가 내 편 들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제 엄마 편 드는 거예요. 또 아빠가 엄마 편 안 들면 엄마 아빠가 또 싸우니까 그래서 애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았어요. 차라리 학교 가고 싶다.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상대의 행동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서로 나처럼 좋은 성격으로 뜯어 고치라고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추라고. 그렇죠. 너 나처럼 좋은 성격으로 변하라고. 그런데 잔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좋게 바꿀 수 있는 확률은 무려 0%입니다. 0%입니다. 우리 뇌는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도 상대가 잔소리로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의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엄마가 공부 안 해? 그렇죠. 그럼 공부 더 하기 싫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 나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내 부탁 좀 들어줘. 플리즈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플리즈로 말하면 되는데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을 플리즈로 말하면 되는데 그걸 지적하고 명령하듯이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만 조금만 배워도 그 가족 내의 갈등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가정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법 어디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샘플을 좀 보면 이제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는 행복지수가 아주 높잖아요. 특히 덴마크는 행복 수업이 정규 교과 과목입니다. 초일부터 고3까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을 행복을 교육받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행복도 교육이 필요하군요.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졸업한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달랐어요. 그래서 덴마크는 7살 어린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핀란드도 그런 행복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받나 초등학교 수업을 보았더니 서로 관계 맺을 때 공감하는 법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 이런 걸 행복 수업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등을 줄이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빨리 화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방법을 배우니까 적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리고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빨리 그걸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관계의 만족도가 행복 만족도랑 일치하거든요. 일치하죠.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화에 대해서 좀 배우면 관계도 편해지고 우리 인생의 행복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많잖아요. 안만하니까. 그렇죠. 근데 화내고 짜증내는 그 감정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화와 짜증이 아니에요. 걱정과 불안이거든요. 특히 가까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걱정되고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숙제도 안 하고 TV만 보고 너 그래서 커서 못 했래? 이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 같지만 걱정이죠. 그렇죠. 걱정과 불안이에요. 제가 공부 좀만 하면 잘하랬는데 왜 저렇게 일의 앞뒤 순서를 잘 모를까? 근데 사실 그거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박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그 똑같은 얘기를? 그걸 그대로 내 감정을 고백하면 돼요. 야 다음 주간 시험인데 네가 계속 TV만 보고 있으니까 아빠 불안하다. 이거까지만 보고 아빠도 책 읽을 때 너도 문제집 좀 풀면 어때? 예. 그래서 감정을 고백하고 플레즈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까운 차이일수록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가족들이 다른 가족이 볼 때는 닭살 돋지만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관계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대화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게 정규 교과 감옥에서도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서 영국에서는 올해 9월 1일부터 인간관계 교과 감옥이 정규 교과 감옥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일부터 고3까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인간관계를 교육받고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Mayor 놀고 єе 롯니다. 놀고 맛있게ucker 새로운 married lets Woo eurs 아이 ips ea 아 福 relig penser rist women